요즘 뉴스미디어 금융계 학계 기업에 이르기까지 코인 산업 대안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은 심심치 않게 들리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코인 시장이 성장하고 관련 기술력이 발달하는 것이 아직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체감하기 힘들다. 최근 실생활 속에 리얼리티 생태계를 선점하여 유저를 확보하고 코인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코인이 있다. 바로 pga 프로젝트이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부터 탄탄하게 생태계를 확장하여 국내까지 실사용 코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pga 프로젝트는 총 4단계의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1단계 리얼리티 생태계 확장 2단계 nft 기술을 통해 국내 여러가지 문화 컨텐츠를 블록체인 기술로 세계 속의 확장 3단계 리얼리티와 nft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된 진정한 메타버스 구축 4단계 pga 유니버스를 통해 한국의 인프라가 블록체인 컨텐츠 강국으로 성장하려는 pga 프로젝트의 김우협 의장과 함께 짧은 인터뷰를 정리해보았다. q 블록체인 업계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앞으로 블록체인은 우리 생활 속에 완전히 접목될 것입니다. 대기업들만 봐도 그리고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에 블록체인이 연결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적 생각은 아직 완전히 제도권화되지 않은 지금이 블록체인 업계의 최대 기회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q. pga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a. pga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상향 평준화되어가는 기술 경쟁이 아닌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리얼리티를 블록체인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먼저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1단계 리얼리티 등호 gt단계 nft 플라이 앰프 언 기술 생태계 등호 gt, 3단계 리얼리티와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 융합 메타버스 등호 gt, 4단계 최종 pga 유니버스의 로드맵을 가지고 유저가 함께 실사용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q. pga 만의 특별함이 있나요? a. pga는 리얼리티를 최우선으로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코인백서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그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ga는 시작부터 실생활에 접목되는 리얼리티 위주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두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인의 가치가 허상의 가치가 아닌 근거 있는 가치를 부여하여 투자에 대한 안정성과 미래성장성을 함께 도모하는 점이 특별함입니다. q. 리얼리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리얼리티인가요? a. 말 그대로 현실에서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pga 프로젝트는 제주도의 펜션 및 차량 공유에 투자하여 유저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며 채굴의 시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리얼리티, 부동산, 자산을 직접 개발하여 담보 및 구매할 수 있습니다. q. 또한 국내법인 주식회사 k-in프라와 제휴하여 리퍼브 제품 물류 유통 프랜차이즈에서 코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코인으로 일반 프랜차이즈와 같은 대리점 권한을 받아 부매 유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그리고 제휴업체를 통해 전국의 편의점, 백화점, 마트,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교환하여 실생활에 사용하실 수 있는 리얼 생태계를 추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미래 계획형이 아닌 지금 되어 있는 현재 리얼리티 진행형입니다. q. pga는 다단계 코인인가요? a. 테헤랄론은 여러 다단계 마케팅 코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그림을 가지고 엄청난 투자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pga는 현실성 있는 현실을 가지고 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다단계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꺼려합니다. pga는 회사 내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생태계와 미래비전 플랜을 모르고 10 투자하면 20 가져간다라는 묻지마 투자, 설명과 그런 투자자들입니다. pga는 회사 입장에는 그런 투자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임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이기에 초기 투자자들은 적은 비용 대비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단계이지만, 곧 순수하게 코인의 안정성과 가치 성장성에 기대하여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유저분들 그리고 실생활에 사용하는 실사용 유저분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q. pga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수익성은 무엇인가요? a. pga는 정해진 투자에 대한 채굴 해시 값을 가지고 각각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pga 채굴은 0.5%씩 약 200일가량 채굴 해시 파워를 가지며 유저가 많아질수록 팀 채굴 수익성 또한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젝트의 꽃은 객캐쉬 에어드랍입니다. 현재 빈덱스 거래소의 1달러에 상장되어 약 20%가량 상승한 1.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채굴 해시 파워의 1%씩 100번입 객캐쉬 가에어드랍되며 1년 뒤 락이 해제되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확장되고 그 속의 실사용 코인이 사용 소각되기 시작하면 초기 프로젝트 혜택은 줄어들며 향후 일반 거래소 및 생태계 거래 100%로 이동할 것이며 프로젝트의 최종에는 거래소로 이동된 거래량에 의해 가격 상승에 대한 수익성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코인 투자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코인은 부동산 금융업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엄청나게 발전할 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참 매력적인 게 엄청난 기술과 인력 노력이 아닌 가지고만 있어도 그 가치 상승에 대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멋진 투자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도나도 코인 묻자마 코인 투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테에랄로에는 얼마 투자의 몇 배 원금 보장 등 여러가지 혹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며 난립한 코인들이 일달 이달도 못가 없어지는 현실입니다. 투자의 원금 보장이란 없습니다. 은행도 원금 보장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안정성이 높을 뿐입니다. 투자는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얼마나 가치와 가능성이 있느냐를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pga 프로젝트 또한 안정성과 가치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처이지 얼마의 몇 배 보장이란 묻지마 투기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안정성 있는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룻밤 불장난 같은 투기를 꿈꾸며 헛되이 돈을 날립니다. 코인 투자는 더욱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꼭 얼마나 안정적인지 가능하다면 그 안정을 담보받을 수 있는지를 잘 판하여 투자하시면 큰 수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